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애국시민들에게 양지대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우는 애국 쇼핑몰 광화문몰입니다. 저는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 저는 준시온입니다. 자 우리 쇼핑하시기 전에 광화문몰 슬로건을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쇼핑도 애국이다! 네 오늘도 광화문몰과 함께 쇼핑하시면서 동시에 애국하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광화문몰 고객님들을 위해서 녹용 홈삼스틱 준비해서 왔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건강기능 원료가 녹용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 정말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믿고 쇼핑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녹용이 최고의 건강식품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기도 많이 걸리실 텐데 애국운동 하시려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드릴 수 있는 가희담 녹용 홍삼스틱 100호를 준비했습니다. 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희담 녹용 홍삼스틱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녹용이 100% 뉴질랜드산 녹용을 사용해서 약토가 더욱 좋습니다. 녹용의 원산지 중에서도 뉴질랜드산 녹용이 최고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산 녹용이 추운 지방에서 이 박목을 하기 때문에 녹용의 조직 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녹용의 생산 과정에서 위생이 중요한데 특히나 뉴질랜드 정부는 녹용의 채취, 그리고 취급 저장 및 운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규제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저희 녹용 홍삼스틱 가희담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녹용은 양기를 보아며 근골을 강하게 하는 이런 보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골이 좀 약한 것 같다. 내 몸이 좀 허하다. 이런 분들은 이 녹용 홍삼스틱을 한번 드시면 강력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용과 궁합이 좋은 육연근 홍삼 거기에 더불어 이게 끝이 아니라 11가지의 한약재들이 정말 그냥 마구마구 집어넣었기 때문에 정말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녹용 홍삼 좋아하기 정말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녹용과 홍삼의 성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가희담제품은 녹용과 홍삼을 적절하게 대학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능을 잡았습니다. 홍삼 또한 국내산 6년구 홍삼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고의 홍삼을 사용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내산 6년구 홍삼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저희가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자격, 청궁, 치명, 황기 등 11가지의 시너지가 좋은 한약재들을 함께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드셔보시고 정말 톡톡하게 효과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가격을 한번 설명드리고 가자면 가희담제 녹용 스틱 100호를 무려 100호를 지금 구매하시면 59,800원, 59,800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저희가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또 이제 저희가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 스틱 보여드리면 이지컷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뜯어드실 수 있고 저희가 제형은 어떤지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짜보죠. 우와... 이렇게 진한 색깔을 띄고 있는데 과연 맛도 그럴지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시험이신?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지금 먼저 이제 살짝 이제 와인을 먹듯이 그냥 이렇게 코에 그냥 갖다 댔는데 향이 정말 기가 막혀요. 우와, 향 한번 맡겨보세요. 음, 좋다. 향이 좋다. 정말 이렇게 우러나오는 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여기 또 한번 색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영롱합니까? 우와, 그럼 바로... 네,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는 그냥 퍼지는 이 풍미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을 사용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전 성분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뭐 이렇게 탄수화물 같은 거를 많이 안 넣고 정말 이 한약계절 때로 넣었어요. 정말 이 좋은 제품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단맛이 많이 안 나요. 진한 한약계절의 맛이 정말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concentrated太陽 이렇게 같은 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경잎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mean 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기도 많이 걸리실 텐데 애국운동 하시려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드릴 수 있는 가희담 녹용 홍삼스틱 100호를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희담 녹용 홍삼스틱 정말 준비해드렸는데 저희 녹용이 100% 뉴질랜드 산 녹용을 사용해서 약효가 더욱 좋습니다. 녹용의 원산지 중에서도 뉴질랜드 산 녹용이 최고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산 녹용이 추운 지방에서 이 방목을 하기 때문에 녹용의 조직 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녹용의 생산 과정에서 위생이 중요한데 특히나 뉴질랜드 정부는 녹용의 채취, 그리고 취급, 저장 및 용성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규제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저희 이제 녹용 홍삼스틱 가희담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녹용은 양기를 보아며 근골을 강하게 하는 이런 보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골이 좀 약한 것 같다. 아 내 몸이 좀 허하다. 이런 분들은 이 녹용 홍삼스틱을 한번 드시면 강력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용과 또 궁합이 좋은 룸연근 홍삼 거기에 더불어 이게 끝이 아니라 11가지의 한약재들이 정말 그냥 마구마구 그냥 집어넣었기 때문에 정말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녹용 홍삼 주약이 정말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녹용과 홍삼의 성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가희담제품은 녹용과 홍삼을 적절하게 배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능을 잡았습니다. 홍삼 또한 국내산 6년고 홍삼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고의 홍삼을 사용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쉬울 수 있고 에코에 59,800원이면 약 3,4개월 되실 수 있는 건데 굉장히 합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합류적인 가격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부모님 또 장인어른께 선물하기 딱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선물 드리려고 저는 꼭 살 거예요. 와 그렇죠. 이제 선물로 건강식품 많은 게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또 요새 어르신들이 이제 뭐 저희 어머님 계단이 이렇게 잘 못 챙겨 드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고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사드리고 또 특히 할머니들 이런 거 할머니들한테 꼭 사줘야 돼요. 특히 저희 같이 이제 이제 애국 성도님들을 할머니를 두신 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서 우리 할머니께 드려야지 자유마을 천만 서명 우리가 할 시간이 없잖아요. 누가 하시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 성도님들은 이걸 하나 사셔서 그냥 이제 선물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그렇게 좋은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면역력에는 홍산만한 게 없어요. 가위단 녹용 홍산만 스틱을 한 달만 꾸준히 챙겨 드셔보시면 그 시기 이전의 체력이랑 후의 체력 현저히 다르실 거예요. 저희가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녹용만한 게 없습니다. 녹용만한 게 없어요. 녹용이 근골에 워낙 좋기 때문에 저도 없어서 못 먹고 있어요. 없어서 못 먹고 있고 특히 운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또 무리하지 마시고 녹용을 함께 드시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운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위단 녹용 홍삼 스틱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성분을 보니까 녹용, 홍삼 각종 한약재들 꽉꽉 채워져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 제품을 안 사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둘러서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2주간 할인 행사 해드릴 거고요. 딱 2주간입니다. 백호에 5만 9천 8백 원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상품 소개는 여기가 끝이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녹용 홍삼 스틱 백호를 가성비 좋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문 방법 1522-8686 1522-8686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한 번으로 주문부터 배송까지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또 광화문온 앱을 통해서도 셀프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앱을 통해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